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듣고 싶은 거만 들었거든요. 막내 정국이라든지 막내 정국이라든지 막내 예비에 계신 꽃꽂이를 하시던지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듣고 싶은 거만 듣고 띄웅 안 나와요. 정국아 밥 먹자 하면 바로 정국아 밥 먹자 하면 바로 뭐 좀 치워라 하면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거만 듣는 거 정말 좋지 않은 버릇이거든요. 태태 메고지는 기자 V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방탄소년단서 햄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방탄버거 이런 걸 특종이라고 하죠. 이거 나 불러요. 봐봐요. 특종 BTS 방탄버거 방탄버거 아이 대박 섹시해 이거 너 섹시하냐 여기요 눈 좀 말랐네 어린 원과 향하는 방탄의 발걸음이 유난히 신나고 있는데 창들이 정철들며 댄스 지금부터는 VJ 방탄 독점 공개 방탄소년단의 걸그룹 따라잡기 방탄소년단의 걸그룹 따라잡기 3,2,1 2,4 2,1 자 이야 슈가 형 역시 와! 아! 시각했습니다. 방금 막내 정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방금 막내 정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광탄비는 자기 자랑 넘쳐나서 웃지요 모든 멤버 나보다 불쌍하게 보지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되세요 준비 준비 아 시작이죠 마지막 전부 파고라 운동 중이야 세워라 1번마 1번마 아 지금 안 돼요 아 지금 빨라 상당히 여유있어 보여 너무 여유있어 보이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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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투리를 담당하고 있는 빈입니다 방탄에서 귀요미를 맡고 있는 정국입니다 네 정국씨 오늘의 예정품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 예정품은요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티셔츠입니다 그 티셔츠 정말 아끼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거 한 일주일 동안 입고 안 빤다는 점이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숙소에서 제일 깨끗한데 아 그런가요? 아 그럼 티셔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티셔츠는요 제가 미국에 출면수로 갔을 때 연습복으로 제일 먼저 샀고요 또 연습복으로 제일 많이 입은 그런 애정이 듬뿍 담긴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 정말 제가 제가 정말 탐내던 거거든요 근데 정국이가 한 번도 입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몰래 입으면 때리고 제가 하나 사줬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정국씨의 티셔츠 한번 추첨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번호 뽑아주세요 제가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짜자짜짜짜짜짜짜짜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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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빨간색이군 빨상 네 100의 자리 숫자 9번 9번 900 어 올라간다 아 다 괜찮아요 10의 자리 숫자 0번 아 0번 900 1의 자리 숫자 2번 아 2번 902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냥 애정있는 티셔츠였는데 한 번도 못 입고 떠나가네요 하지만 팬분들한테 떠나갔어 정말 반숨이 나옵니다 방탄소년단 귀요미 전국에 애정을 듬뿍 담아 드리겠습니다 아 어 방탄채널 1번 봐주실거죠 여러분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경제 는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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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남길 말 하나 사양을 들라 사양을 주세요 사양을 주세요 사양을 사양을 들라 사양을 들라 아 아 아 아 이 생각에 몰라 괜찮다 아 좋아 이거 말로 봤을 때 선연 커피 BN이랑 섭취 이게 볼링 공기예요 아 좋습니다 아 세로 빠지나요 와 세로 빠지나요 possa 요기를 하고 있어요 서대문고에서 아 미 Hannah 본 건 많아요 많아요 여기서 뭐 하는건 반성 Squeak 완전 만족합니다. B형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B형에 민영아 좀 앉는 씬이 있었는데 처음에 계속 실수를 하더라고요. 첫 판은 실수인 것 같았는데 두 번째는 뭔가 아니 실수였어. 어지마치 마요. 아니야 실수였어. 실실 웃으면서 아니야 실수였어 진짜. 기분이 좀 좋았어요. 천국씨 이거 열 번 먹어야 됩니다. 열 번? 열 숟가락 먹어야 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죄송합니다. 빨리 추면 안 해? 빨리 해 빨리 해. 기다림을 반납고서 하천이 하천처럼 조금씩 지내라 하늘은 공개 숙여가고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울 줄 몰랐어 내가 울 줄 몰랐어 내가 울 줄 몰랐어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고 나에게 말하지 않는 눈물을 맡겼네 내 얼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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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아요 아유 좋아 해골이 켜나요 옆에 아니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그렇죠 아령 멋있게 해서 감자가 말이야 이렇게 들어서 한 입 먹고 아유 잘 먹네 아유 멋있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야 김개념 방법이다 김개념 방법이다 김개념 운다 역시 운다 김개념 방법 김개념 방법 김개념 방법 태풍 어? 소 peso가? 이게 열악살인 거에요. 알겠어요. 이게 열악살이라니. 이게 이 둘이 열악살이라니. 정국이. 아니 정국이. 정국이. 택시에 정국이. 정국이는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 이유를 정국이 드세요. 안 좋아. 고고. 공부. 공부. 공부 1번 더 장난해. 공부 1번 더 장난해. 공부의 메인 구단이. 어? 어 엎드려주세요. 막내가, 막내가.. 막내가 신났네! 막내가 신났네. 막내가... 막내가 신났네. 막내가 신났네. 아, 정광훈 뭐야? 솔직히. 나에게 기대 쉴 수가 있게 기분 좋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내 모든 걸 다 줄게 You're my ice cream, my sweetest ice cream I don't really wanna have you 너무나 달콤한 널 널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내게 사랑이란 걸 선물하는 You're that's you 내게 눈부신 사랑을 준 다른 사람은 That's what you want Oh yeah yeah, oh yeah yeah, oh yeah yeah 날 바라보는 너에게 이제 나만을 위한 노래를 해줄게 Oh yeah yeah, oh yeah yeah Oh yeah yeah, oh yeah yeah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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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ou're my candy, a lollipop candy I really wanna kiss you I really wanna love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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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oh yeah yeah 70점이요? 뭔가 아쉬웠어요 뭔가 더 잘할 수는 있었는데 저는 한 60점? 흰색깔 오 장난 아니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잘 그렸어요 아 멋있네요 나로 저기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맛있다 근데 매운맛 빼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화학시간을 배웠지만 이게 매운맛이 맛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득슨 부은 거 좀 봐요 진짜 막상 먹은 거 정국이랑 진이 형인데 뷔이가 먹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왔어요 황홍홍하게도 맞이하러 왔기 때문에 정말 황홍홍하게도 맞이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다래끼가 나가지고 사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엑스맨 야 뭐 언제쇼 안아 나 안 났는데요 진짜 guys 와서 한 명씩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아 다시 2시에 공유한 번 시작했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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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조선수, 5, 3, 3, 4, 4, 5, 6, 7, 8, 9, 10, 11, 11, 12, 13, 14, 14, 15, 14, 15, 18, 20, 18, 21, 32, 64, 15, 25, 21, 31, 32, 34, 16, 32, 34, 27, 32, . 랩, 랩, 랩은 형으로 봐. 랩, 랩은 형. 이거 있으니까. 이거 다 쓰고 아껴 써. 황금 봉투다. 쌀의 이번 아래가 toutes 엉 덩어리. 예, 예, 예. 쌀의 백릉, 라운드, 라운드. 맘에 원하는 랩. 되어갖 줌. 스타일링! 스타베이! 더워줘 봐야 돼 궁금하다 궁금하다 닥터 드레이가 들어올 수도 있어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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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믿을 것 같아 컴온! 컴온! 와, 이제 들어가고 있어? 야, 이거 덥구나 나 갈래, 나 갈래 안녕 넌 이름이 뭐니? 하나! 하나, 둘, 셋 시간이 얼마나 남아요? 30초 더 해야 돼요 1분 동안 해야 된다고요 나는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 형이 뿡 맨날 춤을 연습실에만 추다가 뭐 하죠? 중요한 건 빨리 뭘 하고 싶어 가라! 오, 태용이요 귀여워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메뉴판이 여기 있어요 메뉴판이 저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되게 맛있대요 링과 트로티비 마레 아,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스파이시 아라피 야타 이거예요 요새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시켰습니다 BEN numerous 20 30 into 이리와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빨리 밥 먹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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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내가 카메라맨이라뇨? 이 형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봤어요? 봤어요? 찍혔어요? 오! 오우! 오우... 오우! 비영이 오네요 다시 할게요 오 보호 찾았어 다시 할게요 한 번에 해 아 진짜 아 이게 왜 이게 안 되지 아 이게 괜찮냐 아 진짜 못 안 한다 가자 유형 왔어요? 끝 빠이빠이 아 안 보이네 아 속 안 보이려고 했는데 이거 뭐 브래쉬 같은 거 진짜 못 없었어 3초 만쯤 하면 먹어도 돼요 얘들아 형이 너희들 위해 아이스크림 파 넣는다 우와 대박 오늘 먹으면 가장 강한 것 같잖아 오늘 먹으면 가장 강한 것 같잖아 샀어 저 살 쪘어요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쪘으면 그것만 빼겠습니다 키워드들이 없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 네 너희라면 개구림 오 나의 라임은 전부 다 애들입 와우 오 맨 비의 라임을 보여줘 정국이는 우물 안에 개구리 이건 나의 애들입 뺏어먹기 폭폭칭칭 몰래 내가 라임 KTX다 응? 해줘 내 라임은 기차처럼 달려가 폭폭칭칭 넌 나를 비울지 키킥 하지만 난 너를 공격해 빙빙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우리 struggled 기준점을 정확하게 둬야 돼 네이븡이 네이븡이 오버해서 왜왜왜왜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말이야 형 목소리를 자신감 потом normal 상상 목소리 아아 이거 이대로 시간이 가도 얼음이 되진 않아 어린 나이에 본명했던 10대의 꿈 그에 반해서 부터명했던 미래의 문 시간이가 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난 여기 있잖아 머릿속에 가득 찬 고민 지금 나는 어디인지 나도 헷갈리잖아 아, yeah This is gonna be my gift 좀 부럽다 괜찮아요, 우리 연휴 안 했잖아요? 왜, 나 기대도 안 했는데 했다는 거 여기로 두자고 기대도 안 했는데 Thank you! Thank you! 후후우. 우후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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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영광하지? 네, 최고 게임이에요 시간이 나와라 1, 2, 3, 2 왜? 따면 되겠다 서평어콘 Ố폰 3, 2 우리 형이 불렀어요 너무 세게 하지마요 형이 형 세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마요 형이 형 세게 할 것 같아요 형아! 네?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니요 못 먹었어요 얘들아 형이 아이스크림 사하던가? 안 그래도 좋았는데 강성대 할 때까지 지금 이런 거 안 말할 거 같아 정리하자 정리하자 그래서 아버지 친절히 해야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내가 동전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등전 끌고 달라고요? 아 다 봐 아야 제대로 뽑는 거 같은데 제대로 뽑는 거 같은데 역시 끌는 거보다는 친한 거지 친 사람이 양파 먹기 가위 가위 보 컴온 찐하면 진다 가위 가위 보 빠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뭐지? 안 맞아 손... 손... 씻는 자까지 마요 이거 야! 이래! 형이 형 일어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형 좀 쉬어요 괜찮다 목내만 진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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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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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습... 일 좀 하라고 일 좀 하라고 일 좀 하라고 찐해진 거 가려고? 오! 한입이에요! 먹으세요 형님 뭐야? 이거 사나다 아 이거 사나... 비벼 먹어요 저희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그럼 그 스킬을 전수 받으면 아 그럼 그 스킬을 전수 받으면 한 번 성공했죠? 나 두 명 진짜요? 아... 와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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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ive me your time My name is V You're... 정국 정국 You're from... Are you... I'm from LA Yeah I need your style It's tomorrow My video It's your need You need me? Yeah In your video? Yeah... To be in my music video You want me to be in your music video? Yeah In LA You can? I guess Can you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Yeah Right now? Yeah Oh yeah Yeah Okay Thanks One Two Three Yeah Yeah V, Chang'u Chang'u Yeah Victoria Victoria Yeah Nice to meet you I'm so... I'm so... Thank you My style Your style is them too Yeah Thank you Goodbye See you tomorrow You found me Yeah, good down There are so much... I'm so... I'm so... I'm so... You're so... Then you can have a look at... You don't change my hair If you're the one... You're a bit much... If you don't change my hair I'm so... I'm so... You're an athlete Oh... You should look at me 잘했어? 파티 재밌었어? 한 번 부딪쳤다며 편집을 프로답게 해주거든 CJ는 오렌지야 오렌지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는데 그렇지 아까 동선 겹쳤을때 좀 뻘쭘했지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거잖아 기가 막힌것도 20층에서 잘해 뭐라는거야? 편집 잘해주실거라구요 편집은 왜 생겨나는지 알아? CJ가 창조해? 편집이란 단어는 CJ 20층에서 생겨난거라고 CJ가 뭐의 약자인줄 알아? CJ는 그냥 편집이라니까 하하하하 CJ가 뭔 약자에요? 창조 CJ가 왜 왜 아 Welcome to my house 놀다 가라고 여기 여기가 형 집이에요? 여기가 형 집이에요? My house Step up You guys are the winners of the day 안 좋네 안 좋아 총을 바꿔야되겠다 이거 영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산가 어 오바마 같았어 오바마 오바마 재택시 엉덩이 옥마이갓 오케이 저희는 힐링을 힐링을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될 거 같아 천사다 착한 사람이 될 거 같아 아멘 안멘 이런건 동생들 이런건 동생들의 안정에서 나도 loro след 즐거긴 왜 이렇게 안 와, 형들 정말 예쁜 사람이 지나간다 I want you to be in my garden 천수아, 애교 한 번 부려줘 나 걷고 있다 가볼 테니까 열심히 하자 도와줘요 청소해야 돼, 이제 청소해야 된다고 오 마이 갓 Excuse me? 오 마이 갓 자신감 그 바람 바비 널 놓치게 졌네 Yeah, sing what you want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Do you know K-POP? 언젠가 이러면 잡힌 게 낫다 아, 너희들 진짜 해고할 거야 일 완전 못해, 진짜 Oh happy day 땅 파도처럼 바깥 난 너무 좋아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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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lost my sin so rare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kay Oh happy day Oh happy da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